서울 이랜드 자 주민규 선수 열한 번째 골 지금 현재 챌린지 리그에서 최초의 해티트릭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주민규 대단합니다 주민규 선수 지금 골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반전보다 패스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지금 원터치 거의 투터치 안에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상대가 압박을 하지 못하게끔 김재성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줬고 뒤쪽으로 떨궈주면서 타라바이 선수가 또 힐킥으로 내줬거든요 그걸 논스톱으로 오른발로 감아때리는게 지금 열한 번째 골로 지금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주민규의 해티트릭 아 아 아 아 아 아 아